120번. fx를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. 그럼 fx를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qx라고 몫을 2x 플러스 a. x 플러스 2 fx를 x 플러스 2 fx를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몫을 px라고. 그럼 x 플러스 b일 때. 아, 요거는? 자,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다 곱해보세요. 여기다. x 플러스 2 fx는 x 플러스 2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a가 되잖아요. 됐죠? 그러면 결국은 요거 있죠? 또 똑같은 거거든요. 이렇게. 그러면은 여기를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거잖아요.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눈 걸로 되겠죠. 여기로 나눠지고. 근데 요거는 x 플러스 p 1차가 나왔잖아요. 여기도 1차. 그럼 여기는 2차잖아요. 그럼 요것도 x, 일단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. 나머지가 요게 되면 되잖아요. x 플러스 p가 되겠네요. 맞습니까? 그걸 이용합니다. 그래서 별표 하나. 그래서 이거를 전결합니다. 이거를. 전결하면은 2 x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a x 플러스 2 a. 됐죠? 자, 그럼 요거를 나누어야 됐죠? 이렇게 하면 되겠다. 2 x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a x 플러스 2 a.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되잖아요. 그죠? 그러면은 2 x 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a. 마이너스 2. 자, 이것이 x 플러스 b가 되면 되잖아요. 되네. 그러면은 a 플러스 6은 1. a는 마이너스 5. 그 다음에 a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5.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b. b는 마이너스 12. 이렇게 되죠? a 마이너스 b. a 마이너스 b. 자,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5 더하기 12. 그래서 7이 됩니다.